날씨입니다. 전라북도는 꽃샘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아침과 낮의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져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. 지역별 기온입니다. 전주의 아침 최저기온 3도에서 낮 최고기온 17도, 익산 1도에서 17도, 동북권 무주 0도에서 17도, 장수 영하 2도에서 영상 17도, 서해안권 군산은 1도에서 14도, 부안 2도에서 16도 등으로 낮부터 추위는 누그러지고 대기는 점차 건조해지겠습니다.